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 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인데 법인세에요 법인세 기업이 돈을 내면 돈을 버리면 세금을 내겠죠 작년에 삼성이 법인세만 거의 한 10조 냈어요 10조 대단하죠 10조 가까이 냈고요 전체 법인세의 18%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역할이 크고 국가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하죠 이때 SK하이닉스가 한 1조 4천 되겠고요 700 신한지주가 1조 2500 네이버 4900 삼성 SDS가 4300억 LG전자 3900 기아차 3500 LG생활건강이 3000억 정도요 삼성물산 3000억 KT가 2700억 정도 이렇게 법인세를 낸 겁니다 이 법인세가 결국 뭐야 우리 다 세금 아닙니까 결국 시켜야 세금 정부에서 쓰는 거잖아요 국가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기사를 보면 삼전이 지난해 약 10조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아까 말한 것처럼 18%를 차지하는 규모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많이 나눈 기업이에요 그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까 그 FN 가이드에 따라서 10일까지 공시된 190개 상장사의 사업감사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삼전이 가장 많이 됐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10억 가까이 법인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삼전은 지난해 단기 법인세가 7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2년 법인세는 2월에 가지고 연기한 법인세가 한 2조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대요 코로나 19에도 삼전이 전년보다 많은 236조 8,070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이 중에 35조 9,9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도 전년에 비해서 1조 2,440억 원을 건넸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대단합니다 기획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 회규년도 총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총 55조 5,132억 원입니다 55조 5천억 원을 법인세를 거둔 거죠 그리고 삼전이 비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 18% 되네요 18%요 코로나 쇼크로 법인세 수 규모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삼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거죠 2016년도에는 한 52조 1,100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법인세가 그리고 재계 관계자는 삼전이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에서 갈수록 늘고 있고요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바닥난 국가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각 계층의 직간접적인 낙수의 효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 봐도 삼성전자의 범위세 규모는 아시겠지만 압도적이죠 아까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범위세는 아까 말하도록 반도체 거래하려고 읽고 있는 SK하이닉스죠 이렇다 이렇게 기업이 많이 내면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자꾸 국내에서 공장 짓고 거의 필요한 인력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힘들게 하면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고 우리 양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수익도 감소되겠죠 범위세 줄어들겠죠 모든 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와 기업들 간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너무 정부에서는 기업을 쥐어짜면 안 되겠죠 또한 기업도 편법을 쓰거나 잔머리 굴리면서 자꾸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잘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업과 정부가 서로 융화스럽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도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양질 일자리에서 취직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잘 먹고 잘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부 창출의 가장 기본인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삼존의 큰 역할 우리 정부가 잘 기억해 줘면 좋겠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십시오 기업들 이상 관련된 버밋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